아 아 조용 조용 야 똥꼬 똥꾸들 오세요 보세요 지지면 돼 안돼 안되지 안녕하세요 4마리 말티즈를 키우고 있구요 저희 똥꾸들 엄마 보호자 입니다 로또는 엄마구요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로또는 이제 배부터 보이고 토토는 애는 되게 앙칼치다 보시면 돼요 진정 100% 말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권이는 이제 다리가 휘어져서 요거 이제 양만 지금 진통제만 먹고 있답니다 아 으 으 으 으 이제 연극이나 등치가 있다보니까 차를 또 그람 수를 재서 주는데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운동 부족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아예 굴러다니게 이제 너무 귀여워 누워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 아예 아예 뭐 이름도 기억나 원래는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 제가 아이를 받다 보니 이제 못 보내겠더라구요 이제 저희가 가족이 많아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담당을 맡아라 그래서 이제 각자 언니들 데리고 다 가라 했는데 언니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맡기게 됐고 거의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째 인도예요? 두 년째입니다 여러분들 나 살이... 살이 왜 이렇게 찐 거 같지? 이 놈의 살을 어떻게 빼놔 첫 번째는 이제 연금이와 토토의 싸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연금이와 토토의 싸움 때문에 대기 힘들어요 연금이와 토토의 싸움에 대기 힘들어요 연금이와 토토의 싸움에 대기 힘들어요 안 돼 그만해 따라다니지 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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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티즈다 아이고야 왜 말티즈가 저래요? 아이고야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아 그래요? 네 근데 포메가 제일 무섭다며요 포메도 무서워요 엄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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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떠나자 떠나자 야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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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만해 그만해 처음에는 서열 싸움인지 알았는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저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질도심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앉아있다가 예뻐할 때 그때 조금 많이 싸우는 것 같고 그만해 그만 그만 근데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죠? 안 무서운데? 그만해 이리로 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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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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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피가 막 터질 정도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도 넘게 싸우니까 너무 지쳐요 요즘에는 아휴 야 야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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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동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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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안 싸울게 안 싸울게 싸우지 마라 할게 조용히 해 뒤로 가 아이구, 유연아 확 잡붙아 좋아, 돌면하고 언니한테 달려난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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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갑자기 왜 왔어? 왜 왔어? 또, 또, 또 키 물었다 또 피 난다, 또 또 피 난다 피 많이 나는데? 내 화도 물릴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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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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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일로와 니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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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는 싸울 때 진짜 눈빛이 진심이야 앉아 너 앉아 앉아 니네 언니를 쟤네 물으면 어떡하셨다 아이고 힘낸다 아이고 야 빵꾸 났나봐요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옛날에는 정말 그냥 막 제가 힘으로라도 자제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얘네들도 이제 커버리니까 제가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말리다가 저도 많이 상처도 많이 나고 마음이 조금 맨날 싸우니까 상처가 낫지 않네 피가 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얘네 둘이 싸움을 조금 안 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 몇 년 동안, 9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해볼 것 같아요.